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엄청 오랜만에 또 고수뽑기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하는데 요기는 좀 특이한 열쇠들이 있어서 한번 재밌을 것 같아서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일단 여기 보시면 500원짜리 대왕 500원짜리 동전이 동전 모양의 이제 여러가지 고리들이 달려있고요 그리고 옆에는 왕 호루라기 6개가 남으로 달려있는 좀 특이한 열쇠가 있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따 상품을 보시면 그냥 다 받은 라이브 엄청 좋은 상품은 아닌데 어쨌든 저희도 그냥 재미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한번 재미로 좀 특이한 상품들이 있으니까 아 열쇠들이 있으니까 오랜만에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요 네 잠깐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앞에 있는 맛만 한번 볼까? 어 맛이 있을지 없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맛이 없군요 정말 맛이 없는 친구구만 이거 입질은 좀 있어야 되는데 어 맞아 얘가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입질은? 그치? 호루라기 어 갑자기 말味 오예 살짝 한 색깔 넣어 잡아는 그러니까 여기 보고 봐 몰라 이게 재밌을 것 같은데? 제이? 아니야 딱 유리눌리 해가지고 native 할 때 호루라기 몇 개가 이제 같이 넘어가는 거 그런 식으로 되야지 아니면 여기에 꿀마 위에 어떻게 껴서 이렇게 넘겨지든가 오오 앞으로 많이 끌고 왔습니다 일단 앞에 조금 매적에다가 두셨는지 모르겠지만 앞에 다른 열쇠는 좀 잘 안 되는.. 이게 방금 딱 잡아보니까 잘 안 걸리는 것 같죠? 입술은 좀 이따야 재미있거든요 맞아 좀 들리네 재미있어 재미가 없어 맞아 이런 거는 진짜 안 들리면 살짝 낄뻔 했지 막 그럼 호루라기 쪽에 암흑목에 지게가 들어가야 할 뻔했는데 그런 식으로 돼도 괜찮을 것 같긴 하다 꼈다 꼈다 아 저거 열쇠 앞에 있는 게 이렇게 일부러 방해를 하는 거 올라오면서 살짝 빠졌어요 살짝 꼈는데 저 꼈죠? 아후 생각보다 잘 빠지네 또 이런 건 또 동그란 능력사라고 보니까 갑자기 호루라기 저 바람 나오는 소리 타오는 곳에서 그러니까 저런데 딱 그냥 시계에 껴버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거 하다 보면 또 두 개가 혹시 같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빵당한 상황이 안 생기겠다 야무진 꿈을 갖고 있네요 너무 야무져 같나요 꿩이? 네 아주 야무진입니다 아 저거 피켜 저 열쇠는 오! 오케이 근데 더 왼쪽에서 해야 한 거 같아 아 역 좀 해서? 응 알았어 너무 정타 아이고 너무 정타로 내리지 말고 응 아니 호루라기 있는 쪽을 잡고 싶은데 아 호루라기 있는 쪽을 잡고 싶다고? 호루라기랑 꼴막이랑 같이 아 꼴막 알았어 최대한 그런 느낌으로 해보죠 이렇게 호루라기 무게가 있는지는 호루라기 안에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다 뭐 아니 그건 아니겠지 설마? 그냥 저 옆에 있는 거 지금 계속 접고 이런 것들 무게가 있어 보이는 거 응 그런 것 같아 자 한번 잘 걸리면 또 이런 거는 모르거든요 호루라기 무거워 보이긴 한데 소리가 어 요 정도까지는 일단 들어봤고요 어 어 이 소리가 오히려 좋지 이런 거니까 방해되는 것도 좀 얹혀줘 호루라기 저기 구멍에 아하하 아깝이 호루라기 아쉽습니다 호루라기 아쉽습니다 호루라기 혹시 이쪽으로 안 치워져 잡아서 호루라기 어떤 거? 이거? 호루라기 어 호루라기 이거 치워볼까? 이쪽으로 호루라기 뒤에 쓰는 게 아깝긴 한데 호루라기 그래도 치워볼 수 있어 호루라기 치울 수 있어 호루라기 살짝 치웠어 호루라기 조금만 더? 호루라기 너무 많이 냈던 거예요 호루라기 딱 이것까지만 하면 호루라기 재밌겠다 호루라기 호루라기 어? 호루라기 잘 들리는데 호루라기 잘 들리는데 호루라기 뽑았겠어 호루라기 새우도 잘 들리네 호루라기 괜찮아요 호루라기 호루랑이에요 호루라기 guer 호루라기 stabilized 나 잘 모르니까. 이렇게도 해보고, 딱히 좀 해보고. 여러가지 방법으로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? 게다가 제일 잘 잡히는 느낌 딱 봤을 때 그걸 공략하는 거죠. 딱 뒷발 들어가면서, 호루라기에. 뭐야! 와 이거 케이블 타기 이렇게 딱 깔렸나 보다. 신기! 명기! 이거는 뭐 없나요? 이거는 뭐 없습니까? 공중무양 시켰는데. 자, 올리류 한다? 이거는 뭐? 근데 뭐 어쩔 수 없잖아, 이거. 이렇게 하면서 넘겨버려! 오 까비? 이거 좀 더 해보자! 어! 넘겨버려! 지게 꼬아도 돼! 와 진짜 아깝다 넘겸 아니 저게 제 케이블 타임 완전 살짝 삐져나와는 조개에 걸린 것 같아 그니까 아이고 조개에 걸리네 그게 살짝 조금밖에 안 치워나왔는데 좀 아쉽네 아 잠시만 딱 하면서 지게 꼬였으면 어! 엄마 잘 잡았다 잘 잡기만 했구나 아니면 하다가 딱 이제 수면 이제 하나씩 꼬시잖아요 그러니까 호르라기가 하나씩 아이고 그렇게 뽑아야 되는 거니? 설마? 호르라기랑 같이 잡나요? 꼴만 끼고 꼴만 끼고 이제 슬 하나 나와줘야지 솔직히 한 번 넘어갈 때 한 번 넘어갈 때 됐어 한 번 넘어갈 때 됐어 한 반 정도 넘어갈 때 딱 그 쯤 지금 딱 타임이 왔어요 여러분들 아 영 시원찮네 애가 다 옆 방향으로 다 흩어져 있어가지고 그니까 여기저기서 가드가 돼 애들이 딱 저렇게 하면서 뭔가 호르라기랑 같이 몇 개 딱 넘어갈 때 한 두 개가 같이 딱 넘어가면 딱 바로 나올 것 같은데 왜냐면 이게 한꺼번에 가운을 잡는다고 넘어가지 않을까 봐 맞아요 맞아요 아니면 가운을 잡고 더 부족할까? 그냥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전화가 껴는데 응 내가 바짝 끼는 게 맞는 것 같아 그치 방금 끼면서 같이 한 두 개를 그냥 넘기는 거 그냥 한 두 개를 그냥 두 개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딱 잡아서 얘랑 같이 근데 얘 빠져나 흠 라이브라서 조금 더 잘 나올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는 라이브 이제 비싸여 별로 안 비싸 할 텐데 그치 라이브는 좀 많이 싸졌잖아요 그쵸? 더 좋은 게 많이 났았으니까 그러니까요. 슬슬 한번 넘어가서 한번 막 보여주면 아주 좋을 것 같은데 말이지요! 자 잘 걸려! 와 진짜 아깝다 방금은. 진짜 완전 앞에까지 하나 넘어갈 수 있었는데 방금. 오오오! 뭔가 잘 터들었는데요? 불어넣으시겠지요? 어? 뭐야? 혹시 오른쪽 번져라 안되나? 아! 아깝다! 아 진짜 아쉽다. 아니 뒤에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. 그러니까! 오른쪽으로 나 운전하려고 했는데 딱 빠지네. 저 깍스 있는 게. 그러니까. 아 깠다. 딱 빠져버리네. 더 잘 꼈으면 진짜 이거 완전 운전해가지고 뒤로 오게 샤악! 패실 텐데. 오케이 앞으로 다시 와. 아니야 끊어져 그냥! 그러니까 한두 개! 그냥 끊어줘! 아니 금방 떨어뜨려서 호루라기를 깨트려 버리는 거지. 어 그것도 나쁘지 않군. 어 그것도 나쁘지 않군. 아 원래 아깝다. 아 껴? 응. 껴 쓸 때 탁. 좀 잘 빠진다 직계가. 어? 올라오다가. 응. 직계가 뭐 뿜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끝에 눈 보게 생긴 게 아니야. 그러니까 생각보다 어. 어. 어? 어려운 맞다. 방향을 좀 틀어야지 이건 좀. 그러니까. 일단 뭐 최대한 잘 해봅시다. 괜찮은 것 같은데요? 아 서있게 들어갔어야 되는데. 아 그니까. 아 이거 안되네. 투어치가. 어 됐다. 뒤에 두 번 남았어. 네. 써지 쓰지 말자. 응. 그거랑 똑같다. 그렇다. 그렇지 않았다. 너무 넓게 돼가지고. 어. 귀에 없어요. 500원 몇 번이라도 해보자. 혹시 또 갑자기 나올 수도 있잖아. 호루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. 맞지? 그쵸? 와. 얘는 그래도 보리 혹시도. 아 너무 무거워서 안 돼. 아 이렇게 무거워 생각보다 근데. 아까는. 아까는 괜찮았잖아. 두 개가 같이 오네요. 500원짜리? 야 기회 세 번. 두 번 남았어 이거 어떻게 해. 아야. 한 번이라도 해봐야 되는데. 앞에 가지고 와서 끝났는데. 아니 이게. 앞에 가지고 와서 끝났네 이거. 흐흫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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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. 그래도 안 들리겠다. 아까는 잘 들었나 봐. 고기가. 그니까. 아까 되게 잘 들었지. 지금 또 이게 애매하게 안 들리네요. 딱 마지막 5,000원만 더 해봅시다. 여러분들. 좋아요. 짜잔. 아. 네. 비상드립니다. 하하. 고니찌가 벌써 나와나. 네. 내 비상금. 하나로 끌어. 그렇지. 그래. 근데 괜찮네. 지금 괜찮네. 밖에서 끊쳐가지고. 하나로. 그렇지. 그렇지. 자. 아 그렇네. 어. 야잇. 예쓰. 제발. 지금 제발. 아우. 아 잘해. 저것도. 네 라인. 제발 제발 제발. 그래도 끝. 어. 오. 오. 조금만 살짝 맞췄다. 어렵네. 조금만 더 해? 아니. 아니. 해도 돼? 어. 오늘 맘만 보자. 이거 더 많이 하면 또 열망당할 것 같아요. 버즈 라이브 정도면 지금 요정도에서 딱 하나 나오길 바랬거든요. 근데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저희 뭐 실력도 조금 없는 거 부족한 것도 있으니까. 네. 너무 오랜만에 한 거라서 그냥 요렇게 맘만 보고 딱 그만두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. 네. 그럼 또 영상 재밌게 보셨어요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안녕.